경륜 1기 김용대 선수 안녕하세요 경륜 1기 김용대 선수입니다 신용수 신양우입니다 신호삼 선수입니다 서우승 권혜입니다 장보기우 선수입니다 올해 2024년을 맞이해서 경륜 개장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년 전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경륜의 입문에 이제 저도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30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습니다. 30여 년간 자전거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.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사랑스러운 가족과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경륜해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륜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경륜 선수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경륜이 40년 50년 꾸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경륜개장 30주년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파이팅!